수고하이요 여기는 이제 니야자키의 니치난이라는 곳이야 니치난 오늘은 니치난에서 니치난 위쪽에 있는 니야자키 관광지 조금 돌다가 오후에는 가고시마로 넘어가는 여행입니다 노래 들으며 분리한 우도신사 우리도 여기 어제는 우도 신사였고 여긴 우도 신궁. 신사와 신궁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신사는 그냥 신사고 신궁은 정부에서 이름이 내려와야 신궁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식이 높은 신궁, 그 더 높은 신사를 신 대사.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무슨 해서 신사에도 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도 신궁은 미디어자키네에서도 유명한 신사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용궁 신사로 알려진 신사입니다. 나 어제 거기보다 깨끗해 보이는데? 어제 여긴 가방지가 돼버렸네. 그치? 어제 거기는 정갈했는데 색깔도 나무색이고 여긴 완전 빨글빨글해서 나 격식있는 신사요를 바라는 것 같네. 죽창이 신기하다 얘는. 뭐 죽창 아니야? 죽창 아니네. 그냥 개나무 이쁘네. 좀 사양시키려고 신궁. 아멘. 신사라 토끼가 유명할 수도 있어. 토끼의 간을 빼먹기 위해 맞추는 거죠. 신기하다 이게 야자나무가 옆에 있어서 신사가. 재밌는 느낌이야. 바다랑 신사 입구. 아니 신궁이다 신사라면 실례지. 어 맨날 사양신궁 씨. 신궁. 토끼가 유명한가? 아까 토끼도 달려있네. 모아이랑. 모아이랑. 오 이쪽에 뭔가 이나리 신사 같은 연속된 토리가 있다. 그러네. 이나리 신사 맞네. 진짜 이나리 신사네. 올라가 볼까? 간단하게. 이나리 신사는 여우 신사지. 교토예요. 전국에 다 있어. 교토에 있는 이나리 신사가 청본산이라 유명한 거지. 이나리 신사야. 거긴 뭐 있냐? 올라가지 말래? 아직 개방한 시간이 아닌가 보다. 아니 오후 6시부터 올라가도 된다는데? 어 그러네. 여쭤나 봤어. 어 등산은 가봐. 안 갈래. 노 신사 본전으로 가는 길이야. 토끼. 머리 위에 돈이 올라가 있네. 여기 토끼 많다. 방방 보고의 토끼다. 눈. 저 위에는 어떻게 올렸지? 자기네들 올린거야. 어. 어. 내년이 토끼 그건데 토끼 했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걸 만들려나 다? 아 예. 이것만 더 현상이 있었나요? 그치 매년 저 시비지상 돌로 만드는 것도 엄청 비쌀텐데. 아마 여긴 토끼 그거라서. 원래 트레이드가 토끼 인툰인사라서. 많이 올렸는데? 어. 어. 홈빡 홈빡. 거의 다음 것 같아. 우도 신사. 어제 가는 길보다 훨씬 편하네. 혹시 메이저랑? 높을 것 같으면 안하는 것 같아. 계단이 높을 뿐이다. 그냥 뭐 Googleけれagua. 외빡 엄마 Brewer전인데? 여기 많이 Oil 결제 highlighter. 우도 신사 어디서 거기에 familiarity 주세요. 여기서 오는 중간 trat에서oren. 우리반 가고oning 경한을或 나오고 있었던 불닷마ô. 당 lasagna에는 무TimUnis. 현 Lulk에 인ąt salted 하는 retro, 여기 운 rooms braces 아니다. 5,000년 전 사람이 말해줬나? 가운데 거울이 있어, 거울. 거울이 있어, 크게 보여. 혹시 일본의 거울을 좋아하지? 거울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보검은 이제 잘 안 보이는 곳에. 오, 신사. 바다 소리가 철철철씩 들리는 게 신기한 느낌이야. 이건 무슨 우사이야? 나대 우사기. 좀 만날 거지만. 어씨, 물 떨어져. 신사 뒤편에도. 외모가 귀엽다. 외모가 귀엽다. 토끼 외모. 컴백. 미친. 으이, 주씨. 거라? 응. 근데 아직, 오. 오오오오. 오, 오. 아, 예예예예예. 예예예예예. 그렇지. 총 3개 맞네요. 신사 동굴 안에 있는 신사 3개네. 요, 이하자키엠. 엄청 많네 아마누이와토 우도신사 우도신궁 돌에 500엔 500엔을 던지면 남녀 남녀간의 5엔인데 5엔인데 그냥 돌이네 돌 던지고 있어요 돌을 산 다음에 돌을 던지면 돌을 손잡고 돌을 던지면 저기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나봐 콘텐츠네 이름을 지어와있어 도래 보러가자 모아이 보러가자 여기도 이 돌이 되게 신기하다 아 살짝 살짝 그거처럼 되어 있긴 해 딱딱해 그치 그 돌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어 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돌이 튀어나와 있는게 되게 어..귀형이긴해... 이런식으로 튀어나와 있는게 되게 찰흙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 예에에에에에... 우도 신궁 예에에에에... 한바퀴 다들었어 한 20분 컷인가? 어.. 20분 컷이네 요정님 일하고 계셔 예...ну이 길게 neut atra지? 요저님 일하러 가시네 오~~ 다일매 오프야? 못 읽겠다. 알아서 올라와봐. 어 밑에 올라가기만 하면 끝. 갑시다. 운 담아 아저씨가 운 담아 청소하고 계셔. 운 담아 청소하고 계셔. 운 담아 청소하고 계셔. 아까 던졌던 이 돌. 운 담아 청소. 아 여기도 해안가 예쁘네. 운 담아 너도 만져. 파워스폿이라고. 하하하하 운을 쪼개받았다. 내 운을 쪼개다니. 운을 자기 손으로 잡는다. 맞아. 운 도신사. 토끼 세 마리가 있어. 저것도 기업체들의 다 돈이지. 기업체들의 돈으로 만든 토끼 신사. 운 도신 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네. 위치가 좋아서 재밌네. 여기는. 춥지도 않고. 여기는 이제 어디다라. 이름이 뭐지 여기. 여기. 위로해주고는 아니죠. 썬메스. 썬메스. 썬메스 니치난. 썬메스 니치난. 곳에 왔어. 썬메스 니치난. 원래 입장이 9시 반인데. 지금 9시인데. 아. 먼저 열어주더라고. 갑시다. 일돌. 일돌. 일돌이 가 있었어. 가자. 미라이장이랑 이키르 짱이네. 저기. 모아이가. 오. 모아이 보러 갔지. 웨이컴. 썬메스 니치난. 썬메스 니치난. 썬메스 니치난. 하하하하. 미라이장고. 이키르 쿵. 모아이. 일단 모아이 광장 쪽으로 가자. 6시. 문자시장. 지구. 으. 오. 사진 바로 나오겟는데. 사진 바로 나오나. 이 모아이가. 모아이 석상이. 이 모아이 석상이. 이 모아이 석상이. 가져올 수 있는게. 여기 밖에 없나봐. 똑같을 때 똑같을 거 같아. 보면. 모아이 이스터 섬인가. 이스터 섬. 거기는 전부 사람들이. 허락해줬나봐 유일하게 여기다 모아이를 세워도 됩니다 라고 공인이었네 모아이 2부터 3에서 공인해준 모아이 모아이네 이 배꼽인가 배꼽이라기보다는 위치가 좀 낮지 않냐 배꼽을 잡고 있는 거겠지 아 웃고 있는 거야 오 모아이 모아이 빨리 모아이 자세 모아이 자세 배꼽 잡으라고 그쪽 맞아 그쪽 맞아 아니야 이쪽이야 맞아 맞아 딱 거기야 모아이의 기분이 느껴지니 이걸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무슨 광경이야 환경 노래가 나와 그래 예예예 예예 ari 모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 네 이스터섬 가기 엄청 힘들어 어지간해서는 못 간다고 봐야 돼 이스터섬 엄청 비싸고 오래 걸리고 음 모아이다 모아이다 여기가 모아이 저기가 바로 사진스팟 4번 이 이상한 컬러 아저씨들이 뭘까? 모아이안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돌아서 위로 돌고 위로 돌고 위로 돌고 찌고 감사하고 끝나는 거 같아 응 종을 치면서 찌고 감사하던가 어 되게 웃기네 이런 것도 있대 자기애들도 차원하고 안돼? 어 응 그래도 뭐 이 정도야 어 등산도 낮고 기선도 낮고 이 땅이 꺼져가는 게 보이지 이 급경사 급경사라서 비오고 하면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야 이제 용사를 안해 어 저희도 모아이소 모아지로 바뀌읍시다 어디? 저 끝에 어 그러네 얼굴만 있는 모아이 머리만 있는 모아이가 있는데 경사가 이거 거의 그거야 각계전투급이야 어 거의 각계전투급이야 진짜 경사 검사님은 없다뿐이지 어 얘는 묻혀있어 이 써서면서도 실제로 이 모아이 석상들이 많이 묻혀있지 모아이가 모아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네 어 제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어 얘 망따 망따 모아이래 진짜로 진짜로 그럼 모아이였어? 여기 엔길이 모아이라고 써있어 여기 끊었네 이거 왜 여기 애가 바라보고 있는게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이거였어? 이럴수가 끊고 있는 싶은지 모르겠는데 어 관계가 안좋아졌대 그 아 그럼 노려보고 있는거구나 저놈들 얘네 혼자서 떨어지는 애라 얘를 찾으래 어디 돈이 막 들어가 있는데? 하아 저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 원래는 저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카드 타고 저 이제 우지갯빛 컬러링에 아저씨들 저기 왜 있는거지 도대체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일곱명 하고 어 얘가 햇볕을 바라보고 있어 우지갯빛 총공격 무지갯빛 빨주노초파남 무지갯빛은 아니구나 보아이안 보아이안 보아이안은 프랑스어로 보는 사람이라 본다 보는 상 무얼을 보나 하면은 지구 바다와 지구를 보는 그런 상인가봐 모아이들은 미래를 본다 그러잖아 어 모아이가 미래를 봐? 응 그래? 아니요 보아이는 미래를 보고 이 사람들은 현재를 보는구나 지구를 보는구나 이거 미래를 보는구나 자세가 나오는구만 보아이안들이랑 하하하하 미래를 보는 기분이 어때? 미래를 보는 거야 기분이 어때? 지구 보면 틀어구만 어 어스인테라다 하하하하하 양옆에 친구들은 기분이 어때 보여? 아주 슬퍼 보여 슬퍼 보여? 음 많이 슬퍼 보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구나 하하하하 그럴 수 있어 예에에이 하하하 에이 우리 보아이안들이랑 보아이안? 보아이안 보아이안 보는 사람들 색깔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 하다 색깔이 색깔이 포인트였네 대끼다 대끼 십자가로 만들어진 대끼다 오 저기 있다 지상화네 저기 지상화네 나비와 돌 여기 관심이 없어 보여 생각보다 빌려 생각보다 작아서 더 클 줄 알았어 그렇지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좋았을텐데 많이 올라왔어 모아이들하고 오 조각상이 공들인 조각상이야 그니까 감시하고 있어 공들인 조각상이야 안에까지 응 여긴 뭐하는 건물이지? 센터플라자 아니야 천장을 보러 천장? 오 지구구나 어스앤드테라 천장 점장 오 인사 이 배타고 다니었나봐 옛날에 이스터 사람들이 이 곤충 표본실인가 봐 곤충을 좋아했네 이 만든 사람이 그치 나비다 나비 파랑나비 아니 이 나비 색은 으아 루시아 짱 하하하하하 어 없어진 루시아 짱 나비 엄청 많아 오 나비 예쁘다 이건 뭐 6층이야 나비 아니야? 사나기인가? 오 나비가 엄청 크다 나비 전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계산을 만들어 놓은 거지? 궁금해서 올라가게 되잖아 힘든데 어 모아이 시계가 이게 모아이 시계요? 아니였어 모아이가 살짝 보이네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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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모아이가 눈이 맞았어 모아이랑 메또메가우 뭐 한단 걸려? 어 하하 천공기탑 스카이타워였어 아까 갔던 데가 스카이탑 오 하늘로 이어져 있구나 탑이 하하 천공기탑 좌우로 오 꼭 그 제사지 내는 그런 데 갔다 오 여기 세안 메스앤이 진한의 최고상 최정상 지구 감사해줘 웨이로브 땡키스 땡스 기빙 폴더 얼쓰 진짜 종교적 지소리나 위 어둠이 어둠이 감자 피라미드에 노래까지 나오면서 지구감사 주기의 등불과 기원의 기도 애원무선의 불멸의 등불과 21세기 출발의 등불 태양의 빛이 너무너무 하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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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토크 태자 하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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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년 하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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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서 기원의 출발 등불은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을 바라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 친한 메시지였어 그래서 니 친한 메시지였어 모아이는 덤이고 이게 진짜였네 모아이가 모아이로 사람을 모아 종교 세우려고 에선 모원의 빛 저 안에 들어있는게 아직도 팔팔 타고 있어 21세기 출발의 빛 등 21세기 출발 히로시마 원포개 노코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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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 원포개 그 불이 없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히로시마가 들어가보자고 원래 피라미드의 정중앙은 파워스포스로 힘이 받는다 이건 뭘까? 오 종을 쳐주는구나 미라이 히로 이케군 미라이 창 오 21세기니까 21번이라던가 끝날야겠다 너무 기다렸다 30초 두 분 지구 평화 세계 평화에 들어 이 비석들이 각종 종교단체 수장들의 한 글귀가 써져 있었어 좀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지구감사였나? 세계평화였나? 지구감사였나? 지구감사였나? 지구감사 지구 고마워 지구 고마워 미안해 지구감사였나? 지구감사였나? 미안하고 고마워 내려간다 여기 풍경은 좋아 여기 풍경은 굉장히 좋아 카트! 카트! 카트가! 저 카트는 이제 빌리는데 돈 들어 안하더라? 몰라 비쌌던 것 같아 시간제로 근데 걸어다니면 좀 힘들긴 하네 갑시다 나비 지상파 나비를 좋아하는 종교인들이 나비와 모아이와 지구평화 지구감사 컨셉특이기하긴 하네 지상에 위에서 돌 예쁘게 만들어놨네 가까이서 보니까 역시 조금 나비답네 가까이서 보니까 어 가자 메센이 진한 토토로 너 미야자키가 뭘로 돈 벌었는 줄 아냐? 미야자키가 뭘로 돈 벌었는 줄 아냐? 토토로 토토로 역시 미야자키 하면 토토로지 여기 5분 컷이야 5분 컷 5분 만에 끝나는 것들 그래도 재밌지? 토토로 왜? 이건 뭐래? 왜 돈이 이렇게 쌓여있냐? 예이 예이 토토로랑 2,2 샷야 3 샷 5분 컷 가자 다음은 우도 신사가 아니라 도깨비 빨래판 있는 신사 아오시마 신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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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